이전 영상 대륙백제 그리고 연나라 시리즈를 통해 저는 중국에서 연나라로 기술된 국가의 역사는 사실 백제의 역사를 각색하여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바로 신라의 초점을 누워 그럼 대륙신라는 과연 중원에 어떤 국가로 대체되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본 내용입니다. 역사 왜곡을 한 당사자들이 백제사를 각색하여 연나라의 역사를 창조했다면 대륙신라서 역시 각색되어 어떤 중원 국가의 역사로 탈바꿈되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국가를 찾는 데 있어 제가 우선적으로 주목했던 것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신라의 최전성기는 삼국통일 시점부터죠. 즉 최전성기의 신라만큼은 중원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 추정했던 것이며 이때 중원에는 오로지 당나라만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저의 초점은 자연스레 이 당나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연구의 시작은 중원 당나라의 역사가 사실은 최전성기 신라사를 기반으로 쓰여졌을 거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해보기 위해 저는 양국의 역사서에 어떤 유사점이 존재하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사성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작업을 하기 전 저는 혹시 이와 관련된 사전연구가 있었는지를 검색해봤고 그 결과 바로 이분의 블로그에서 신라 신문왕부터 성도왕 시기를 중심으로 당나라와 신라가 몇몇 유사성을 띄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도 삼국사기 및 위키백과 나무위키 중국 바이두백과의 자료를 종합하여 추가적인 정보들을 취합했고 그 결과를 지금부터 하나씩 나열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라의 성도왕과 당나라 6대 황제 현종입니다. 성도왕의 이름은 김윤기, 당현종은 이윤기죠. 한자까지 서로 같습니다. 다음으로 당현종은 외척세력에 대항하여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신라 성도왕 역시 반란으로 즉위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선왕인 효소왕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데 효소왕의 어머니였던 신목왕후도 효소왕이 죽기 2년 전에 죽죠. 헌데 소길봉기에선 이를 신라에서 모왕이 죽었다고 기술해놨는데요. 왕의 어머니를 뜻한 왕모라는 표현이 아닌 모왕이라 적은 것은 당시 신목왕후가 나이 어린 효소왕을 대신해 신라를 통치한 실권자였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신목왕후가 죽기 직전 이찬의 반역사건까지 일어났던 정황을 볼 때 결국 이것은 기존 신목왕후 세력이 제거되고 성도왕이 새롭게 옹립된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둘 다 첫 번째 왕후를 폐위하고 첫 태자까지 죽습니다. 다음은 다소 TMI지만 당현종이 받은 존오 중 가장 마지막에 받은 두 개를 보면 황제란 글자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세 번째 글자를 조합할 때 성도왕의 시호와 같아집니다. 다음으로 위키백과와 중국 바이두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당현종 당시엔 가문과 메뚜기 떼로 인해 민생이 매우 궁핍해져 이를 당현종이 적극적으로 구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신라 성도왕의 경우도 가문과 메뚜기 떼로 인하여 민생이 어려웠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했다는 내용이 있죠. 마지막으로 740년 당현종이 양귀비라는 미인에게 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당시 신라는 성도왕은 이미 죽고 그 아들인 효성왕이 제의한 시점이지만 그 효성왕도 740년 어떤 후궁에게 반하여 왕비의 질투가 시작됐다는 기사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성도왕과 당현종의 이전 시기로 넘어가 보죠. 먼저 신라는 성도왕 이전에 효성왕이 제의했지만 앞서 언급했듯 실권자는 신목왕후일 가능성이 높다 했죠.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당나라 인물은 바로 측천모우가 있었습니다. 즉 서로 비슷한 시기 여성으로서 최고 권력이 오른 이 두 인물의 유사점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우선 둘 다 기존에 있던 왕후가 폐위되고 들어선 개비 출신들입니다. 신목왕후의 장남은 효소왕, 이름은 이홍 또는 이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측천의 장남이름 역시 이홍, 무덤이름은 공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호칭과 관련된 부분으로 측천모우의 존호는 천체금윤성신황제 헌데 앞서 당현종의 존호에서 주목했던 세 번째 글자가 또다시 신목왕후의 신자와 겹칩니다. 그리고 신목왕후의 목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무라는 음가를 가져 이 역시 무측천의 무와 겹치죠. 이제 마지막으로 두 여인들의 남편이자 선왕인 신라 신문왕과 당고종입니다. 신문왕의 자는 1초, 당고종의 휘는 이치로서 완벽히 똑같진 않으나 서로 유사한 면이 있었죠. 그리고 둘 다 첫 왕후가 자식을 낳지 못해 결국 폐위되는데 주 원인으로 작용하죠. 다음은 중국 황제식 결혼입니다. 당고종이와 응당 황제식 결혼을 했을 테지만 신라의 신문왕 역시 중국 황제식 결혼을 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한국민종문화 대백화 사전에 따르면 삼국사기에 묘사된 신문왕과 신목왕후의 혼인과장은 바로 중국 황제의 방식인 명사 봉용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고종이란 인물을 설명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효심이 상당했던 것인데요. 아버지였던 당태종은 그를 두고 어렸을 때부터 효심이 많았던 왕자라 평했으며 당태종의 몸에 난 종기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치료할 만큼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상당히 강했던 인물이 당고종이었죠. 그런데 신문왕 역시 효심이 강했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 실린 가문사 창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신문왕은 아버지였던 문무왕을 기르기 위해 가문사를 완공시키고 이 과정에서 죽어서 용이 된 아버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특별히 구멍까지 설계하는 세심함을 보였죠. 다음으로 당고종은 제위 8년째인 657년 원래 수도였던 장안에서 동쪽의 낙양으로 잠시 거처를 옮깁니다. 이때 당고종은 낙양을 동돌아칭하며 제2의 수도로 선포를 하죠. 장안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수차례 낙양을 다시 방문하고 또 그가 사망한 장소 역시 낙양일 정도로 당고종은 이 낙양이란 곳을 상당히 애착했으며 이런 행동이 처음 시작된 시기가 바로 제위 8년째부터입니다. 그런데 신문왕 제위 8년째 기사를 보면 신문왕이 수도를 옮기려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하여 기존 수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물론 이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고 기록돼 있지만 제위 8년째부터 새로운 수도를 갈망하는 면이 당고종과 서로 유사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고종은 제위 11년째부터 병증이 시작되어 정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데 그 병명은 풍현이라 하여 지금 말로는 간질에 해당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왕의 경우는 제위 11년째 사망을 하죠. 그 죽음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삼국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죽기 5년 전 기사를 보면 신문왕이 말하길 두려워 몸이 벌벌 떨려오미 마치 깊은 못에 빠진 듯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몸이 떨렸다는 것이 아닌 심리적인 묘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일국의 왕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따라서 이것은 당시 신문왕이 병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당고종의 상황과 또다시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고종은 죽기 전 태자에게 자신의 관합해서 황제로 즉위하라는 유언을 남기는데요. 신라 신문왕의 경우는 어떤 유언을 남겼다는 기사는 없었으나 그의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했던 유언이 바로 관합해서 왕으로 즉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문왕의 태자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유언이 당나라 고종이 했던 유언과 똑같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신라와 당나라의 역사적 유사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시기 그것도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아마도 하나의 역사를 양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이에 대한 저의 자세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